반 국가 세력 폭풍, 북한만 쳐다보다가 중국에게 무시를 당했다, UN사를 해체하자, 그리고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닌 세력은 반 국가 세력이다라고 윤 대통령이 작심 발언을 했죠. 그 발언을 두고 문정부 청와대 출신 야당 의원이 비판하고 나섰는데 여당은 이에 대해서 틀린 말 했냐라고 맞받아 치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반 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UN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의 외교는 오대양 육대주의 모든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발돋움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야당 의원 21명이 공동 성명서를 냈습니다. 뭐라고 냈을까요? 들어보시죠. 설사 자연인 윤석열은 민주당은 반국가 세력이라 믿는다 하더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48%의 국민도 윤 대통령에게는 반국가 세력인 것입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종전선언을 담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성명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입니까? 논란의 결혼은 두 가지입니다. 야당을 지칭해서 이른바 전 정부를 지칭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대통령이 표현을 했는가. 이것이 적절하냐라고 야당은 문제 삼고 있는 거고. 이 결과는 별개로 아니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닌 건 맞지 않느냐. 이 종전선언 자체가 실효성도 없고 결국 실패로 끝난 허무한 개념 아니냐라는 여당의 반박도 함께 있는 겁니다. 자, 김병민 최고위원님.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아는, 심중을 잘 아는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란? 일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고 대한민국을 향한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하듯이 북한을 추종하거나 아니면 북한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게 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특정 정치이나 정치 집단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2018년도를 기억해 보시더라도 이른바 김정은 위원장은 위인이라 칭하면서 위인 환영단, 마지 등을 언급했던 상황들을 돌이켜보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미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노들 이후로 대한민국을 향해서 적대적인 행위를 하게 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그럼에도 부족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에 향한 망언과 망발을 쏟아내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상황이 됐다면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목소리보다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가는 안보를 지키기 위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게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얘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북 제재를 풀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종전선언을 통해서 유엔사 해체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외교가를 휩쓸고 다녔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바로 이 발언이 자유총연맹 행사에서 대한민국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대통령의 굳건한 안보 이식을 이야기했던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틀린 부분이 없다. 틀린 게 하나도 없죠.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그렇게 보려고 하시는 거겠죠. 사실 저는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반국가 세력이 문재인 정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본인도 그 반국가 세력의 일당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그 수사를 총책임지는 검찰총장 출신이 이제 와서 극우 유튜브성 발언을 하는 거 보면서 저는 우리 대통령이 맞나라는 참 개탄스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전쟁, 한국전쟁은 빨리 종전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종전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전쟁을 지키고 있겠습니까? 태평양 도서국 귀민들이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경보 사태 때 도저히 무서워서 못 오겠다고 답변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지지하는 건 일본의 극우 논리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일본이 패망했을 때 한국전쟁에 무기를 팔아서 성공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결국은 일본의 극우들이 원하는 짓을 우리 대통령이 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것들은 통합을 이야기할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좀 놀라울 사람이고요. 조금 전에 아침에 진중권 교수가 또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이게 왕정국까지 이게 공화정이냐. 사실 저는 그 비판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대통령 입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 청와대나 아니 대통령실에 있는 보좌진들, 참모진들의 역할이 더 필요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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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제공자